라일락 레스토랑 땡구 형, 뭐해? 안녕 월추? 이번엔 리을 발음에 대해서 얘기할 차례지? 어, 맞아. 뭐 좀 발견했어? 외국인들이 리을 발음을 이해하기 어려워할 수 있겠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어. 우리가 리을 발음을 할 때마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R 또는 L 소리로 구분해서 인식할 거야. R과 L은 영어 쓰는 사람들에겐 그냥 다른 자음이거든. 어, 그 점에 대해서는 나도 알아. 리을 발음을 알파벳으로 표기할 때 R 또는 L로 표기하지만 사실 둘 다 리을 발음이랑은 달라. 영어에서의 L 발음은 혀의 앞부분을 앞니 바로 뒤에 붙여서 발음하고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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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. 리을 발음의 경우는 혀끝을 L과 R 중간쯤에 대고 소리를 내는데 이때 혀가 입천장에 살짝만 닿으면 R 소리에 가까워지고 입천장에 많이 닿으면 L 소리에 가까워져. 라 라 리을이 단어의 첫 소리에 오는 경우에는 발음을 R처럼 내든지 L처럼 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. 레몬 레몬 한국 사람들끼리는 똑같이 알아듣잖아. 음절의 끝소리에 오는 경우에는 발음할 때 듣는 사람에게 리을 소리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입천장에 혀를 좀 더 많이 붙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L 소리에 가까워져. 말 발 돌 풀 그런데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야. 이 둘을 구분해서 발음할 필요가 있는데 모래처럼 모음 사이에 리을이 하나만 있으면 혀끝을 입천장에 살짝만 대서 R에 가깝게 소리를 내고 몰래처럼 리을이 두 개 연속으로 연결이 되면 혀끝을 입천장에 많이 붙이면서 L에 가깝게 소리를 내. 그게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이지. 이야, 뭔가 대단한 발견 같은데? 길이 같은 예도 있어. 리을 다음에 이응이 오는 경우이지. 이런 경우에는 리을이 이응으로 와서 길이. 그러니까 R에 가깝게 혀끝을 살짝만 대서 소리내면 돼. 흠 월취의 이론이 맞는지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. 벌들이 하늘로 날아올라요. 오늘처럼 좋은 날엔 뭘 할까요? 월취야, 이번에도 정말 수고 많았어. 어? 뭘? 월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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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